네, 489페이지 해대효과 보겠습니다. 이제 해대효과인데, 해제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값을 사이에 X매매 이걸 10억에 했는데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요. 무효가 되니까 서로 발생했던 채권, 채무 이런 것들도 다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값이 예를 들면 을이 안 줘서 해제를 한 건데 마음을 바꿔서 이행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요. 그랬을 때 을은 값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지가 해제놓고 우리가 이때 하는 얘기를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절할 수 있다고. 지가 이미 해제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꼭 등기 넘어간 경우까지 같이 얘기를 해요.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이 값한테 다시 돌아가버린다는 거죠. 소유권은 복귀해버린다. 등기 말소해야지 복귀하는 거예요. 등기 말소 없이 복귀하는 거예요. 등기 말소 없이 이미 복귀해버리는 거죠. 보세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또는 취소가 됐거나 해제가 됐거나 우리 곧 보실 합의 해제가 됐거나 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이 매매 계약이 없어져 버렸어.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되면 이 등기도 사실 같이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무효 등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값에게 복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해제를 보고 있지만 우리 이제 물권법에서 무효 취소 이거 공부했었죠? 무효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값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값이 소유자로서 야 너 등기 말소해 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권이 기한 청구권이니까 이건 물권법 청구권이 되는 거죠. 물권법 청구권으로서 사는데 이 물권법 청구권은 소멸시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물권법 청구권은 소멸시켜 걸리지 않는다. 채청은 걸려. 물청은 안 걸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이 사람이 병한테 이미 팔았어요. 그래서 엑스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를 해줬어도 봐보세요. 의리 소유자가 아니면 병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네. 무서워서 못 살겠네. 사봤는데 분명히 등기 믿고 사봤는데 나중에 해제했더니 내가 돌려줘야 된대. 이것도 미치겠네. 그래서 법에다가 제3자 보호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보호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거예요. 일단 이 제3자가 등기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만 이 제3자는 해제 전에는 그냥 제3자예요. 손이 아기가 따로 없어. 그런데 해제 후에는 아직 등기 말소하기 전에 의뢰 등기를 믿고 사온 사람 이 사람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사실을 안 제3자는 보호해 주지 않고 손의 제3자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봐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거 비통착사강 해명이 있었죠. 비통착사강은 손의 제3자 그랬었죠. 그리고 해명은 뭐라고요? 제3자라고 했었다고 손학불문의장 그죠? 비통착사강 해명 그런데 이제 이 해제는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모른 손의 제3자만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다. 됐죠? 그래서 이거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해제가 좀 더 복잡하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니까 세무지로 자주 낸다고 그래서 해제 후에는 손의 제3자 이렇게 했었죠. 지난번에 이거 확 이렇게 지워버렸었는데 이번엔 이제 배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제3자가 여기서처럼 등기를 한 사람에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완전한 권리자 완전한 권리자 이 말은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하면 대학력이 생기자 대학력 요건을 갖춘 사람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등기가 가등기여도 돼요. 가등기를 한 사람도 등기한 거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대학력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력 있는 임차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차인은 원래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 등기를 해서 대학력이 생겼어. 또는 아니면 주택 또는 상가여서 그 법에 의해서 대학력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 제3자로서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매수해서 등기를 한 사람이 제3자가 되는데 만약에 병이 그런 게 아니고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요.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돼요. 저당권은 등기 안 하면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등기 이런 말을 안 써줘도 등기가 당연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사람들이 좀 치사하게 써주면 좋을 텐데 안 써줘. 뭘 근데 그걸 써주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의리 등기를 갖고 있는데 병이 의뢰 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거예요.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이 사람은 제3자가 된다 하는 거죠. 부동산은 가압류라면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하게끔 해놨거든요.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된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채권을 양수한 사람 채권자들에 지위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또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도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채권을 가지고 채권을 양수받아서 처분금지 가처분 까지 했어. 그랬어도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 양수인 가압류 다 아니다. 가처분도 아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화 과정에서 특히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라고요. 그런데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채권은 가압류해도 채권은 무슨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제3자가 되려면 이 XX 인거에요. XX XX XX가 됐을 때 제3자다. 우리 가장 매매에서 그 제3자도 가짜 진짜 제3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X 가짜 매매 X 진짜 매매 이렇게 했을 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그 전제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X 매매를 했는데 이게 토지였어요. 토지 토지를 사서 우리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Y 건물 매매를 해서 이 병이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병은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X인데 여기는 Y잖아요. 그럼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XX 갔어야지 XY는 아니라고. 우리 이제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인 거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제3자 좀 나온다. 나오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훈련 몇 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를 하면 서로 또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것들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상회복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원상회복 업무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업무는 이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건데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이다. 하는 건데 이거를 부당이득의 특칙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부당이득의 특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당이득의 특칙이 되는데 원래 우리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손이자는 현돈이익 악이자는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돈이익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거니까 손의 약이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무휴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는 나와서 다 다 돌려줘. 만약에 거기에 새끼친 게 있어 그러면 그것도 다 돌려줘.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돈 금전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새끼는 이자죠.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치는데 언제부터 친다고?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다음날부터가 아니고 받은 날부터 친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쳐서 갚는데 받은 날부터 친다. 이게 지연이자가 아니고 법정이자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참 참고로 이거 쉬운 문제 안 나와요. 법정이자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됐어요. 민사에서는 연 5%로 정해져 있어요. 연 5% 아셨죠? 상사로 가면 연 6% 아셨죠? 손해배상 또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안 나오는 것만 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이게 채무불행이니까 채무불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유효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제해서 무효가 되니까 신뢰이익배상을 받고 싶대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한다. 그래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채무불행이익배상은 언제나 어떤 한도에서만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을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지시다. 아셨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원상회복 이게 뭐라고요? 동시행관계다.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다. 동시행관계가 된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원래 쌍무계약에서 유효일 때 기벤테이크 동시행관계가 되는데 그게 계약을 해제해서 청산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행관계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법에다가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동시행관계다. 그런데 그 법이 없어도 우리 무효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행관계로 처리하자. 우리 판례가 그렇게 간다고 했었죠. 같은 이치니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이나 같은 이치라니까요. 범위가 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뭘 전제로 설명을 한 거냐면 법정해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법정해제일 때 이렇게 원상회복하고 이자도 더 해서 주는데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손해배상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약정해제로 가면 약정해제로 가면 약정해제일 수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소급해손부가 되면서 원상회복 문제가 있죠. 그런데 손해배상 문제는 안 생긴다. 이 말인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전조라기 때문에 그렇다. 채무불이행 그런데 우리 이제 나가서 계약금 계약이 있었죠? 계약금 계약 또 마찬가지로 약정해제를 유보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얘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원상회복 문제도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으로 합의해제가 있다. 합의해제가 되는데 이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계약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합의가 곧 계약인 거죠. 합의가 곧 계약. 인데 봐보세요. 엑스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합의로 이 계약을 처음부터 소멸시켜버리는 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합의해제. 이건 약정해대권과는 다르다. 약정해대권은 미리 계약으로 이런 경우에 해대권 생긴다. 라고 계약을 맺어놔서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해제권이 생겨서 일방적으로 단독행위로서 해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경우는 야 우리 이렇게 계약 맺었는데 그냥 없애자. 라고 합의를 해서 소멸시키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건 약정해대권과는 다르다. 됐죠? 잘 이해가 안 되면 혼인계약이잖아요. 합의이원을 한다니까 없어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봐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단독행위 해대권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계약이잖아요. 완전 이 혈약형이 달라. 여기는 A형이라면 여기는 B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제규정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되면 안 되지. 다르다니까요? 아니 A형을 A형인 사람한테 수혈을 해줄 수 있는 거지 B형언타 해주면 큰일 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3자 보호는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먼저 한번 잠깐 봐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가 돼도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등기도 무효가 됐다니까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버렸어? 갑한테 돌아가버렸어.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서 소유권이 복귀해버렸어. 그래서 갑은 물권적 청구 행사에서 을 또는 병한테 등기 말수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소멸시회도 안 걸려. 그런데 문제는 병한테 넘어갔는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돌려달라고 그러네. 큰일 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이것만은 유추적응을 해준다. 이거는 해제의 원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됐죠? 이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유추적응을 해서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병한테 판지 몇 년 됐는데 그동안에 돈이 5억이 올랐대. 대금이. 매매 집값이 올랐다니까요. 올랐더니 을이 갑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 계약을 합의로 해제합시다. 그래서 얘한테 뺏어가지고 우리 나눠먹고 반띵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의 규정이 없어도 유추적응을 해서 제3자는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쩌죠?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다. 제3자는 보호해준다. 적용이 안되니까 봐보세요. 이 규정들 다 적용 안되는 거예요. 이것들. 손해배상도 할 게 없죠. 연체무불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할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계약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더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부할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실권약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해제조건이라고도 하는데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 이라고 해요. 이걸 자동해제약정 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동해제약정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중도금 날짜 안 지키면 자동해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중도금 날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따로 말 안 해도 이미 그냥 끝난 거야. 날짜가 예를 들면 뭐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 날까지 중도금 줘라. 근데 안 주면 내가 따로 말 안 한다. 끝난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권약관 해제조건이다. 근데 봐보세요. 5월 20일 날 중도금 날짜를 지킬지 안 지킬지 그 계약을 맺을 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조건인 거죠. 근데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 해제조건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니까 매수인이 가졌던 권리가 없어지죠? 실권 약관이 있는 거야. 됐죠? 자동해제가 됐다. 그래서 중도금은 그런 의미가 된다. 근데 이제 잔금 같은 경우는 야 너 잔금 날짜 6월 20일인데 6월 20일 날 안 지키면 자동해제야?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건 또 매수인한테 오구레. 왜냐면 지도 등기 넘겨주면서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도 안 주면서 너만 날짜 안 지키면 자동해제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는 안 주면 되겠네. 매도인이 해제시키고 싶으면 등기 서류 준비 안 해주고 야 6월 21일 날 날짜 안 지켰으니까 자동해제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 서류 제공 이건 이제 이행 제공이죠. 이행 제공하면서 실제로 그 매수인이 뭐에 빠졌을 때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그때 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이 실권 약관이 되지만 잔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일단 489페이지 해제효과 이걸 보겠습니다. 548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원상회복음과 있는데 이제 돈을 받은 매도인은 금전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원상회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자를 언제부터 붙인다고요? 받은 날로부터. 그런데 이제 해제를 했더니 계약이 소급적으로 신뢰효가 됐어. 효력이 있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신뢰효 이렇게 쓴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이다. 그러면 넘어가서 계약이 이미 해대가 되면 그 의무를 위반한 자도 뭐 할 수 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효가 되니까 넘어갔던 물건도 당연히 복귀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3자 문제가 있으니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라고 해서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을 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제3자가 등기를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여야 된다. 그래서 대학력 요건을 갖춘 사람 대학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이 사람도 되고 또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가 되고 가등기만 가지고도 된다고요?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3자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게 채권을 양수한 사람 채권 자체를 압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등기총권의 가압류나 압류 등기총권의 가압류나 압류 세모 채권을 가압류 압류한 거죠. 이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봐봅니다. 3번 대장세모 등재세모 두 번째 줄 8에서 3번에 우리 대장은 등기가 아니자 대장에 등기하라 그랬지 대장에 등재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4번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토지 매도 동그라미 그런데 그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해제했을 때 그 토지를 지어서 판 거죠. 그랬을 때 그 건물의 매수인 두 번째 줄 건물의 매수인 세모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토지에 동그라미를 치고 건물에다가 세모를 한 것은 토지 토지 그래야 제3자지 토지 건물로 갔잖아요. 이건 딴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해제 전에는 손이 아기가 없는데 해제 이후에는 해제 사실을 모른 제3자를 보호해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원상회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게 된다. 이것은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건 부당이득의 특치익의 성질을 갖는다.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것이 원상회복이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또 하는데 이행익 배상을 한다. 신뢰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행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다.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에서 앞으로 잠깐 가셔서 어디냐면 4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82페이지 해대 계약이 남아있어요. 해대 계약은 여기 이제 해대를 다 공부하고 봐야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해대 계약 있는데 이 해대 계약은 합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줄 합의해제를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묵시적 동그라미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해제가 있으면 소유권은 소유권 동그라미 당연히 회복 동그라미 당연히 복귀해버리죠. 우리 다시 봅니다. 저 매매계약이 무효치소 해제 합의해제가 되면 물권은 다 당연히 복귀해버린다고 가베게 아셨죠? 요거는 이제 합의해제만 그런 게 아니고 해제도 그렇고 무효치소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2번 이건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어. 해제 세모 적용 세모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손해배상 세모 이자 세모 손해배상 문제도 안 생기고 이자를 더할 것도 아니다. 요거에요 요거 요걸 그대로 이대로 올 게 아니라고 이자 X 손해배상 X라고 됐죠? 그리고 그런데 8례 8례 2번에 가시면 합의해제된 경우에 합의해제똥그라미 482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8례 합의해제된 경우에 이때 소유권이 복귀해버렸기 때문에 두번째 줄 그 원상회복청원권은 물권덕청원권 동그라미 소멸시효 세모다. 물권덕청원권이 되고 이것들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번 맨 끝에 제3자 동그라미 4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수 없다. 제3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다가 보호 이렇게 써둡니다. 제3자는 보호해줘. 해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해제조건 실권 약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판례에 보시면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은 해제조건 실권 약관이 돼야 그래서 자동해제특약 동그라미 자동해제특약이 되자 그래서 그 날짜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대해야지 맞죠. 그런데 비교판례 그래서 잔대금 세모 잔대금은 해대조건 실권 약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중간에 이 굵은 글씨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이행제공을 했어야 이행제공 동그라미 했어야 해서 이행시에 빠져야 이행시 동그라미 이행시에 빠져야 해제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래서 맨 끝에 자동해제 세모죠. 자동해제가 되는 게 아니야. 중도금은 자동해제가 돼. 장금은 자동해제가 되는 게 아니야. 매도인도 자기 할 일을 해야 자동해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해지인데 해지는 우리 이제 임대차에서 보면 돼요. 어쨌거나 장례효과 생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매매편으로 가십니다. 매매편으로 가시는데요. 일단 518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518페이지 켜서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매매 예약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예약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약은 본계약을 맺자고 앞으로 본계약을 맺자고 미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미리 계약을 맺은 거다. 예약이 지금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계약을 맺은 거라고. 앞으로 본계약을 맺자고 미리 계약을 맺은 거라니까요. 약혼하고 비슷하다. 약혼도 뭐예요? 앞으로 혼인의 본계약을 맺자고 미리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예약 그러면 앞으로 매매 이제 본짜는 빼도 되죠. 매매 계약을 맺자고 미리 계약을 맺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일방 예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나 계약 성립시킬 거야. 라고 하면 바로 행사가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잠깐 봐 보자고요.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행사를 했더니 매매 계약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는 권리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매수 청구권 행사했더니 매매가 없었던 것이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형성권이다 그랬죠. 그래서 형성권은 기본적으로 재척기간에 걸려요. 우리 취소권도 형성권이에요. 취소권이 왜 형성권이냐. 일단 계약이 유효였었죠. 그런데 취소를 했더니 계약이 뭐가 되어버려요.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버리잖아요. 유효를 무효로 바꿔버렸어. 여기는 이제 없던 걸 있는 거로 만드는 거고 어쨌거나 뭔가 만들어. 이루어. 그러면 형성권이다. 그런데 우리 취소권에 재척기간이 있었죠. 거기는 법에 따로 정해놨었어. 추인할 수 있는 나라로부터 3년 범죄령이 있는 나라로부터 10년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 안 정해놨어. 안 정해놨을 때는 어떡하느냐.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10년의 재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말한다.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부동산 인도 받았어도 인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지나면 이 예약 완결권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하고 다른 거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청권이 있는데 등기청권은 부동산을 인도 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 안 걸렸죠. 그 각오는 다른 문제다. 하셨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너무 길지 않아요? 10년 우리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잘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아 그건 맞아. 그런데 이제 10년 너무 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중간에 너 어떻게 할 거니 빨리 하든지 말든지 좀 결정해줘. 이렇게 최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결정한 대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확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봐보세요. 그 전에 지금 계약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확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약이 없어지는 거라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일방예약이다. 됐죠? 예약이 있다니까요. 예약 예약할 수 있다고. 맞았죠? 임대차도 예약할 수 있죠. 다 예약을 할 수 있어. 사실은 그 약혼도 혼인 예약이에요. 앞으로 혼인을 하자고. 됐죠? 예약은 앞으로 이 계약을 매매 계약을 맺자고 미리 계약을 맺은 거라고. 다 채권 계약이에요. 이렇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거 있었죠. 만약에 아직 인도 전에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은 누가 갖는다 그랬어요? 인도 전 과실은? 이거는 매도인 수중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인이 갖는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돈을 다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인이 갖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대금 완납이 있었으면 이렇게 간다라고 했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엑스를 1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만약에 이게 엑스가 달기라고 보자고요. 달 닭 닭을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달기 달걀을 낳자. 달걀이 뭐예요? 과실이죠. 천연과실이죠. 그 다음에 돈은 뭘 낳아요. 이자를 낳죠. 이자는 법정과실이다. 그래서 보세요. 아직 인도해주기 전에 이게 지금 매도인 수중에서 생기고 있죠. 매도인 가지는 거예요. 아직 돈 주기 전이니까 이건 매수인 수중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줬어. 그러면 이자도 생기고 달걀도 챙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는 나중에 달걀을 넘길 때 달걀도 함께 챙겨서 넘겨라 이 말인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자와 과실 됐죠? 이 말인 것이다. 나머지는 좀 정리하고 담보 책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잠깐 한번 봐보십니다. 매매 예약 564조 조문 한번 봐볼게요. 564조 시작 그래서 564조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동그라미 할 때 계약이 성립하니까 효력이 생기자 그런데 2항에서 최고 동그라미 10년간 못 기다려 그래서 마지막에 최고 최고 할 수 있다 했는데 확답 세모 확답이 없으면 효력 세모 효력을 잃는다 예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매매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오른쪽에 예약 완결권 이라고 한다고요. 예약 완결권 이라고 하는데 그 예약 완결권 은 리을번 두번째 줄 예약 완결권 동그라미 이거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동그라미 재척기간 동그라미 재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8예 맨 끝에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동그라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10년 지나면 끝난다. 요거에요.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재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25PD 볼게요. 계약 비용의 부담 566조 일단 조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쌍방이 균분 동그라미 쌍방이 균분화에 부담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그 매매 계약 비용이 뭐냐 두 번째 줄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괄호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 비용인데 이런 것들은 둘이 나눠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써두면 빈칸에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등기비용 동그라미 등기비용은 맨 끝에 매수인이 부담 동그라미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죠. 우리 매매 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법무사를 누가 선임을 해요? 매수인이 선임을 하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실의 귀속 587일죠. 매도인이 과실주권을 가지는데 대금 완납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그랬었죠. 그 원리를 587일조가 말하고 있어요. 587일조 시작 그래서 과실은 매도인이 속하는데 만약에 목적물인도를 받았으면 그때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과실이 달걀이 이미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588조 조문 하나 볼게요. 대금지급 거절권이 있는데 588조에서는 일단 세 번째 줄에 위험의 한도에서 동그라미 해놓고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런 거요. 잔금 이제 5억 남아서 주려고 하는데 거기 근저당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저당 최고액 3억으로 계속 남아있네. 그러면 내가 5억 줘버리면 그건 어떻게 말소될 거냐고요. 걱정되죠. 그걸 그냥 줘버리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제3취득자. 아셨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3억 한도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대금지급 거절권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넘어가셔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를 잠깐만 정리해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렇게 된다. 이 물건을 제값 주고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제값 줬는데 물건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물건 값을 못하면 책임져라 라고 법에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건 무과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걸 물건 값을 해야 된다. 이거를 유상계약의 등가성 이렇게 말해요.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무과실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은 무과실 일대 지는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이어도 지는 책임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마트가 물건 떼와서 그냥 파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하자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막 고장내가지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손님이 내가 사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꾸러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꿔주면 되지. 나는 자료보다 없는데요? 그 말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 말인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채무불이행 책임 이것도 함께 성립한다. 채무불이행 책임도 되고 뭐도 되고 담보책임도 되고 과실이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될 수 있고 담보책임도 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효일 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효가 되면 담보책임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무효일 때는 그냥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해결하면 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우리 그 얘기 했었죠. 하자 있는 물건을 하자 있는 물건을 차고로 또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경우에 차고 사기를 유래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굳이 취소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 그냥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취소를 해버렸어. 그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죠.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요? 부당이득반환으로 나는 하자 있는 물건 돌려주고 그쪽에서 내가 준 돈 돌려받고 그러면 됐죠? 네. 계산이 끝났잖아요. 참고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하자 있는 물건을 사기로 속여서 팔았어. 그러면 이제 그 산 사람은 사기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고에 관해서는 과거 통설이 이 담보책임만 묻고 차고 취소를 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판례가 차고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들어갈 때부터 계속 공부한 게 그랬어요. 차고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이 차고는 차고 취소하지 말고 담보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판례가 말을 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판례냐고요. 아셨죠? 안 중요해? 님만 중요해? 그런데 그 출제자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 그런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내고 싶죠. 아셨죠? 내고 싶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담보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유효일 때는 이행익 배상을 한다 그랬었죠. 이행익 배상을 하면 된다. 신뢰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임의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제특약할 수 있는데 그 면제특약이 있어도 자기가 하자 있는 것을 다 알고 고지하지 않았어. 이런 건 사실 사기잖아요. 자기 하자 있는 걸 알고 고지하지 않은 거니까 부작위한 사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 된다.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지 맞다. 그런데 담보책임 면제특약만 되는 건 아니고 가중하는 특약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임의규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 이거 있었죠. 이건 이제 2월 달에 공부했으니까 권리하자가 있을 때 권리하자가 있을 때 이때 담보책임을 부르려면 매수인이 기본적으로 선의여야 된다고 선의 선의일 때 담보책임을 부를 수 있고 악의자는 담보책임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의자도 담보책임을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뭐예요? 전해 일대 조당권 행사 였었죠. 되는데 전부 타임권림에 매수 계약 해제는 선의는 물론이고 악의자도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고 일부 타임권림에 매수 대금감액치원권은 선악 불문하고 또 저당권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저당권은 저당권 성립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행사까지 됐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악의자도 담보책임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건에 하자로 가면 물건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인 것으로 안 되고 무과실까지 필요해요. 무과실이 더 추가가 되어있죠. 이 내용 봐주셔야 되고요. 매수인 선이 무과실일 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것이 우리 이제 재척기간이 있는데 재척기간이 권리에서는 1년이라는 거요. 권리에서 1년 그 다음에 물건은 그거보다 더 짧게 반 6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저에서는 재척기간이 없다. 그랬었죠. 전부 타임 권리 매매와 저당권 행사 에서는 재척기간이 없어. 이걸 다 정리해 두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산점이 있는데 기산점은 선의인 때는 안 날부터 그리고 아기인 때는 계약할 때부터 이미 알았죠. 그래서 계약한 날부터 계약일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사실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어도 문제가 대부분 풀린다. 대입해 보면 대입해서 한번 봐봐야 또 훈련이 되죠.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타임 권리 매매 한번 봐보자고요. 전부 타임 권리 매매 이거는 갑이 을한테 X를 팔았는데 그 X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거 A 소유를 판 거예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부 타임 권리 매매는 뭐가 된다고요? 뉴효라고 이렇게 썼죠. 뉴효 전부 타임 권리 매매 뉴효다.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우리 총직에서 말을 한번 하고 왔었는데 채권 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처분권이 없어도 뉴효인 거예요. 처분 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채권 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뭐라고요?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지금 없어도 나중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효다. 그런데 이제 해줄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전 불링이다. 차서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제 담보 책임을 매수인이 물을 쓰이는데 매수인이 물을 쓰이는 담보 책임을 맨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계약 해제권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그때 선이든 악이든 이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해다. 전해. 네. 전해 일단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해해보자고요. 아니 갑이 그걸 A한테 사서 넘겨준다. 그러니까 을이 그걸 믿고 샀잖아요. 그 사람 거 아닌 줄 알지만 그런데 이전해 줄 수 없으면 그 계약 있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 껍데기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해제권이 인정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악이자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사람만 선의자만 악이자는 다 이미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었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는 배상이 어떤 배상이라고요? 이행익 배상이라고. 신뢰익 배상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제척기간도 따로 없어. 전저. 전부 타임권리 매매는 제척기간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손해매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해매도인 이 사람한테는 해대권을 인정해주는 거죠. 손해매도인에게는 해대권을 인정해준다. 손해매도인은 어떤 사람이 있었죠? 필리핀으로 튄 그 사촌한테 땅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팔 때까지도 자기 거 아닌 줄 몰랐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주인이 아니니까 그 산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팔았는데 전매를 했는데 자기가 소유자 아닌 줄도 아닌 줄도 모르고 팔았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러면 손해배상하면서 아이 참 손해배상하면서 계약 해제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에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된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해제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해제권 해제권을 인정하는데 손해배상하면서 그런데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 청구 원래 못하는 거니까 손해배상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됐죠? 그런데 이거는 전부 타임권림의 맘에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일부 타임권림의 맘에서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이전불능이 만약에 매도인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즉 채무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이때 매수인은 일단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니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책임도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이전불능이니까 이행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매수인이 악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매수인이 악이라는 거요. 그런데 매수인이 악일 때는 담보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악이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일 때는 그런 손이 악일 안 따져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문제없다. 악이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우리 매도인의 귀책 사이로 이행불이행이 됐을 때 그런데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맞는 지문이 된다고. 채무불이행 책임일 때는 그걸 안 따지니까. 그런데 이제 담보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하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맞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528페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법정에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규정이 돼서 특약을 할 수 있는데 584죠. 조문 읽어봅니다. 시작 책임지는 게 맞아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타임 권리 매매 이것도 유효다 그랬죠. 그랬을 때 569죠. 이전해줘야 되고 570조 담보책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악이자도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안떼는 못해. 그러니까 손이자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이 되는 것이고 넘어가셔서 그 판례에서 매돈의 귀책 사이로 불능이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이 악이일 때 매수인이 악이일 때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비행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척기간은 따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손해배상 대안 특징 이게 전부 타임권림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일부 타임권림에서만 인정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571조 1항과 2항. 시작 여기는 1항과 2항 둘 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됐죠?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1항에서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런데 2항에서는 봤더니 매수인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해배상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X 했죠? 우리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일부 타임권림에 매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으로 끊임을 예산 Sandra 아멘